안녕하세요 오늘은 건담 만들기 해볼건데요 짠 이름이 뭔지를 만들어본 사람이에요 마라 먼저 볼까요? 만들까요? 짭! 머리 그리고 자 이제 다 만들었습니다 자 먼저 머리랑 가슴 맞죠? 이거 가슴 먼저 연결해볼게요 팔에 검이 달려있어요 먼저 허리 연결해야 돼요 이거 다리 다리를 대체 이제 이거 검 있죠 검은 여기 구멍이 왜 있나 궁금했는데 이거를 여기다가 넣는 거다라고요? 검을 착용해볼게요 이게 검이에요 이건 후크 장착한 모습이고 이건 퀘 장착한 모습이에요 이거 조금 보다가 영상 맞출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